천혜의 자연환경, 신비의 섬 제주도의 매력에 푹 빠진 스타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받고 있는 것은 물론 많은 스타들이 제주도로 보금자리를 옮기면서 주거, 휴양, 교육으로까지 다방면으로 제주도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집을 마련한 스타들을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힐링의 섬 제주도에 스타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제주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 최진실의 아들 환희의 생활이 SNS에 공개돼 화제입니다. 환희는 지난해 9월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한 국제학교에 합격, 제주도에서 학교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제주는 세계가 인정한 천혜의 섬이자 아름다운 환경으로 스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몽골에서 아내와 딸, 처남과 함께 귀국해 곧바로 제주도로 향한 유퉁의 제주도 생활기를 생방송 스타뉴스에서 전격 공개했는데요.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에는 유퉁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아트월드가 있습니다. 국경과 나이차를 초월한 유퉁의 가족들은 이렇듯 제주도에서 평범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퉁과 33살 여하의 아내,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살며 유퉁의 작품 활동 또한 돕고 있었는데요.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소중한 가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지난해 9월 품절녀 대열에 이름을 올린 섹시 톱스타 이효리가 이상순과 웨딩마치를 울린 곳 역시 제주도였는데요. 제주의 서쪽 제주시 애워르베에 위치한 이른바 이효리 동네를 생방송 스타뉴스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효리가 구입했다고 알려진 제주도 땅은 무려 1300평이 넘는 아주 넓은 규모인데요. 지난해 3월 취재진이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이효리 땅이 아닌 연인 이상순의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이상순이 제주도 땅 매입 이후 지난해 3월쯤 별장 공사가 시작됐고 공사 현장은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인적이 드문 외곽에 자리했습니다. 이효리 이상순 부부는 이 집에서 지난해 9월 양가 친지와 지인들이 함께한 하우스 웨딩 형식의 결혼식을 치렀는데요. 신접살림 또한 이곳에 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JYJ 김준수는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왔다가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 호텔을 세우게 됐다는데요. 지난 2011년 관광숙박업 건축허가 승인을 받은 김준수의 호텔은 지상 3층 높이의 가족호텔로 신축되고 있습니다. 김준수 호텔은 푸른 녹지대가 펼쳐진 깨끗한 자연경관 그리고 멀리 바다가 내려다보여서 관광객들이 조용하게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인 위치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듯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제주도에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한 스타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제주도 명예 도민증을 받은 주말 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의 김수연 작가와 예능 꽃보다 누나에서 활약 중인 배우 김희애 두 사람은 같은 터운하우스에 별장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죠. 김수연 작가는 지난 2010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배경을 제주도로 삼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장난으로 그래요. 제주도에 오래 있으면 제주도민증? 제주도민 분들 우리도 그런 걸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서로 농담으로 얘기할 정도로 제주도에 대해 애착이 생기더라고요. 당시 인생은 아름다워는 재혼 가정에 동성애 커플의 이야기를 담아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아름다운 힐링의 섬 제주도의 이국적이면서도 평화로운 분위기로 시청자들을 끌어들였죠. 공기가 상당히 좋아요. 다들 제주도에서 있는 게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많이들 생활할 것도 찾고 스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제주도는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12년 대한민국을 첫사랑 신드롬으로 물들였던 영화 건축학개론 영화 속 한가인의 집으로 나왔던 세트는 카페로 새로 태어나 화제를 모았죠. 또 지난 2011년 현빈, 하지원의 영혼 체인지로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촬영지 역시 제주도였습니다. 시크릿가든 촬영 때 영혼이 바뀌었던 키스벤치 드라마들 촬영됐던 객실들 이렇게 해서 선호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랑이 꽃피는 섬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세기의 커플이라 불리는 장동건, 고소영 부부는 영화 연풍연가의 배경이 된 제주도에서 인연을 시작했고요. 한재석, 박솔미 부부 역시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거상 김만덕에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한편 그들과 함께 거상 김만덕에 출연했던 고두심은 제주 출신 배우로 유명한데요. 제주 출신 신세대 스타로는 걸그룹 신스타의 소유가 있습니다. 소유는 물론 고두심 등 모두가 제주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천이의 환경은 물론 국제적인 교육의 도시로도 각광받고 있는 제주도를 향한 스타들의 사랑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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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